안녕하세요. 저는 물리초사회자 아시드 러닝클럽 코치 그리고 여기 있는 UIC 러닝 코치라고 있는 정상민이라고 합니다. 저희 UIC 크루원들이 10월에 있는 경주 동아마라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동아마라톤의 개인의 기량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파워보리를 통한 호흡골 훈련과 러닝에 맞는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대회 때 부상 없이 안전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